피부 재생주사로 알려진 리주란을 제조하는 파마 리서치가 글로벌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이번 심포지엄은 작년보다 더 많은 글로벌 의료진들이 참석했는데요. 심포지엄 현장을 탁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외 의료진들이 한 곳에 모여 리주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이곳은 2024 제5회 파마 리서치 글로벌 심포지엄 현장. 참가자들은 리주란의 다양한 연구와 시술 사례를 통한 미래의 방향성 탐구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세계 25개국 600여 명의 의료진이 참가했습니다. 지난해보다 더 많은 의료진이 참가한 이번 세미나에서 리주란의 글로벌 인기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킨 부스터로 성장을 했고요. 한국에 있는 여러 가지 스킨에 대한 기대감, 그런 것들이 증명이 돼서 많은 분들이 사용했고 그 효과들이 커져서 리주란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킨 부스터가 된 것 같습니다. 강기석 파마 리서치 대표는 이를 발판삼아 더욱 성장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올해가 다툰 번째인데요. 매년 매년 참가하는 인원들이 늘어나고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글로벌 심포지엄을 바탕으로 해서 향후는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에 계속 리주란을 수출하고 성장해 나갈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미나 외에 해외 의료진들은 리주란의 원료인 연어를 잡아보고 GMP 시설도 견학했습니다. 파마 리서치는 연어 생식 세포에서 추출한 DNA를 이용해 의료기기와 의약품, 화장품 등을 개발 생산합니다. 파마 리서치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원료를 어디에서 어떻게 채취하고 제조됐는지 직접 해외 의료진과 바이오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글로벌 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있는 파마 리서치. 제품력을 인정받으며 빠르게 성장하길 기대해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탁지훈입니다.